그.. 자기의 식당이라고 있어. 그렇구나. 오우. 변기를 맞출려 했는데 사람을 맞췄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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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farney Reach Park. oh. Appro- pad. 짧은데 꽤 좀 높아가지고 그거 마이크가 아저씨랑 나이를 똑같이 먹어서요 너희 하세요! 맞는 말이잖아 근데 맞는 말인데 아니야! 난 그렇게 늙지 않았어! 그렇죠 지구보단 덜 늙어져 그거는 맞긴 하지 와! 게임을 껐다 켰는데도 렉이 걸려 그럼 밥을 먹고 와야겠구만 아저씨는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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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잖아 왜 시발이야 시발! 자신의 이런 길을 부정할 수 없던 게 너무 슬픈 나머지 욕을 하고 있는 아저씨가 잘 하려 되게enos이 죽으니 시발 올라가는 길에 이번 끝까지 올라가는 길에 비추기 치고 가야겠다 지민아 속에 있는 노옷이 있으신가요? 아 저 컴퓨터 타루코프가 아이템이 복사가 되가지고요 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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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밥 좀 먹으려고요 아아.. 아.. 저 앙완.. 쟤도 밥 먹고 없네? 아니 쟤도 7시 여는데? 아.. 네? 네.. 결국 오늘.. 그 미션은 못했구만.. 뺄 수 있겠냐고.. 절대 불가능하지.. 아니 그.. 아니.. 솔직히.. 가능은 해! 근데 내가 PMC 킬이 가능한지를 모르겠어.. 절대 안하지.. 진짜 꿈도 희망도 없게 만들어버리는구나.. 예아.. 어떤 사람 퍼리셔 하는데.. 퍼리셔 4에서만.. 천만원 꼴았다 했나? 뭐 하고 있꼬잖아.. 굉장히 고유롭고 온 거 아니야? 이제 갤러리.. 뭐냐.. 명글.. 명글.. 개념 가려고 이제.. 일부러.. 명글 가진 않았다.. 맞네.. 명글 같으면 진짜 꿀잉인데.. 야붕이 조졌다.. 이러면.. 대신.. 퍼니셔 기만글이 몇 개 있긴 한데.. 게임 시작한 지 20일 만에 앱슐론 땄다고 돌올린 사람들.. 아.. 어떤 사람 그거 앱슐론 땄거든? 네.. 근데 그 사람이 그 뭐냐.. 그때까지 그.. 스타트업 팩이었는데.. 스탠다드.. 이번에 너무 X같아서 EOD를 바꿨었는데.. 실수로 EOD인가 까먹고.. 퍼니셔.. 그냥 앱슐론 먹고.. 앱슐론 띄운 다음에.. 이렇게 그렇게 한 거지.. 갈마.. 감을 것 같아.. 아.. 아이.. 걔 또 왜 저래.. 최고다.. 시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애들 정답.. EOD를 펴겠습니다.. 그니까.. 데이워크 아저씨..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네.. 이 사람이 업그레이드를 하기 전에 팬티라는 게 4칸이 있었어.. 네.. 쟤.. 4칸이 너무 붙여가지고.. 이번에.. 최종.. 최종.. 뭐지..? 최.. 최고로 좋은 거를 샀어.. 그러면 그게 팬티가 3x3으로 9개거든? 예.. 그게.. 다른.. 다른 퀘스트를 깨서 굳이.. 팬티를 안 모아도 돼.. 왜냐면은.. 미션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2x4 총 8칸밖에 안 되거든? 그래서.. 엑슐론을 깰 필요가 없는데.. 엑슐론을 굳이 깼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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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니셔를 깼고.. 엑슐론을 얻고.. 그.. 9칸짜리를 빼고 8칸짜리를 넣은 다음에 9칸짜리를.. 판 거야.. 그.. 그..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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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2x2 알파컨이었는데.. 간마컨을 업그레이드한 줄 모르고.. 엑슐론까지 얻은 다음에 간마컨 팔았어.. 그.. 하필 또 8칸.. 맨날 한 칸 남겨졌단 말이야..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8칸에 딱 막힌다는 거야.. 그래서.. 그.. 왜지.. 2심 없이 바로 그냥.. 팔아버렸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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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런. 채라 타르고나서 아무튼 절규지를 gasp 소리질러줄거 같은데.. 그래서. 이 DC 댓글이 놀리는게 아니라 전부다 Edo를 치아하더라. 플레이스x! 자, 이거 되게. 근데. 저런한 상이는데. 아니 그래서 이 디쿠에 강폐할 사람이 한 4명은 돼 보이는데 내가 아무도 강폐는 안 하냐? 내가 뭐 스포츠를 내야돼? 디쿠? 지금 이 워선더 뭐냐 아! 내 눈앞에 한라산이 있어요 아니 구청한다길래 구청에서 디코어방도 나가냐고 그러니깐 닉네임 활동되면은 밤새시키꺼다라고 해놓을것은 아무도 안하고있어 지금 선생님 제 눈앞에 제 눈앞에 한라산이 있어요 제주의 자산 제주의 화산 안반수로 만듭니다 공병시 100원 교환 21도인가 이게? 몇도짜리였지? 아 21도짜리 아 21도짜리 어지럽다 아 21도짜리 누가 뭐라했는데? 그냥 어지럽다고 누가 하나도 했잖아 니가? 아니 퉁이 어르신한테 니가가 뭐해요 아 니가 니가 기뻐라고 할 순 없잖아 퉁이 니가 아 맞다. 슈밤. 나 방금 리저블. 리저블 그거 갔다 왔거든. 그 스케이블 갔다 왔거든? 보스 씹혀먹고 왔어. 제일 꿀이네. L1A에 L993 끼어져 있더라. 심지어 파밍 안했는지 GP코인이랑 카드키 있길래 그냥 호로록 하고 나왔어. 애쉬는? 애쉬 아니었어. 그거 총극이었어. M1A랑 PPL. 아 그 쪼은? 쪼은 다 살아있는데 보스만 죽었더라고? 그 흑마 옆에? 그냥 그 쪼까지 다 죽였어야죠. 선생님. 네? 저 갑박 없어요. 미친놈아. 가방? 가빠가 없다고. 가빠는 일단 한 마리 대가지 따고. 그 다음에 이제 뭐고. 그리고 나 가방도 없었어. 가방도 2 곱하기. 3 곱하기 2 짜리였어. 아. 그래서 아니. 아니 존나 웃긴 게. 애들 시체가 안 보이는 거야. 뭐지 하고. 탈출하려고 CP 펜스 쪽 가니까. 퀸이랑. 흑마 사이랑. 퀸. 퀸. 퀸 흑마 사이의. 그 공터랑. 그 흑마랑 갱마 사이 공터에. 시발 보스 졸들. 아 너무. 퀸. 존나 배치되어 있더라. 퀸. 퀸. 맛있게 먹었습니다. 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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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못 해먹겠어. 불 좀 더... 아니 불 좀 못하겠어. 아니... 그니까 독일을 타면 안 된다니깐? 영국을 타면 된다니깐 이게 진짜... 아니... 이 영국을 혐오하면 안 된다. 난 홍차 안 타... 난 홍차 안 먹어요. 선생님 죄송한데. 나 홍차 좋아하지 않아요. 너무 써. 어... 이건 러시아고. 영국을 타지 않는 자에게 쓸 건 있다니. 영국 타지 않습니다. 거투하르. 영국 거절한다. 여기 갑자기 급파이팅이 죽었어. 어르신한테 급파이팅이 난 이만큼 심하지 않는가. 오! DM1 연구 다 했다. DM1 연구. 어. 대날탄. 날대탄이요. 아 날대탄. 대날탄이지. 대날탄. 큰 날탄이네 큰 날탄. 아 어지럽네 진짜. 그래. 120mm가 대날탄이 맞긴 하죠. 대날탄. 대날탄. 날탄 대. 어? 날탄 대. 딱 대. 날탄 대. DM1 리. DM1 리. DM1 리. 몰라. 나 DM1 리 만. 주구장창 뽑다 보니까. 아 진짜 영국 안타? 영국? 그게 뭐죠? 잘 모르겠습니다. 영국이 다. 그건 원래 탈 게 아니고. 누가 타라는 거였지. 영국이 뭐예요. 영국이 뭐예요? 팀이. 그. 그. 9은 아는데 영국은 몰라요. 아. 여기한테. 왜 2개를 다 1할수가 없다. 2개는 세계제일이거든. 2개. 2개. 프리드 개판되가지고 속이도 깨끗해. 무길 무길 글쎄 왜 타지 그냥 차라리 일본 타지 차라리 영국 타지 영국 왜 타오? 영국은 승리로 무적이다. 모르겠습니까? 몰라요. 이걸 모르니까 도대체 타고 이긴 겁니다. 자격도 없는 저 영국 이용한 적 없습니다. 아주 많은 것 같은데 선생님. 꽤 킥 뭐야? 내가 영국을 돕고 온 적이 없다고? 내가? 난 그러면서 제가 영국 안 탄다고요? 엄마 어이가 없네요. 우찌라 영국은 제 원입니다. 원. 두 번째가 독일이고 예 독일 날 내 탈 완성. 날 내 탈 완성. 던져나 이거 말이지? 어. 어. 일단 뭐 스크레이를 맞힐 텐데 두 번째가 독일고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은 괜찮은 그냥 괜찮은 동그라 하는데 그냥 그냥 괜찮은 어디로 약을 봐라? 진짜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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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방가서 품체랑 똑같은 거 뜨던네. 아 그게 우리 중에서 잘 모르겠습니라. 갑자기 끝은 홍차야. 그래. 그래유? 영국이 좋은 적 없었어. 왜 좋은 것처럼 말하는 거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네. 근데 왜 영국을 타는 거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네.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네. 영국 불판인가? 아 유 트래쉬? 아! 기발. 366. 금에서 재킷이라. 일가지가 안 돼. DM12. DM13. 뭐가 다른 건지 모르겠다. 오우 여기 불판사고 났다. 뭐야 여기 방 왜 이렇게 레오가 많아? 야 그냥 두 명 빼고 다 레오네? 레오는 원래 방탄인가? 레오 군단인가? 와 시타 군단. 근데 레오는 탄사량이 많을 수밖에 없어. 레오 만세. 그래. 레오를 무시하는 자는 이 경쟁터에서 살아갈 수 없어. 그래 너도 살아남을 수 없어. 맞아. 나 레오 무시 안 했는데. 왜인 줄 알아. 레오를 찬양에서 그런 거야. 바로 레오를 찬양에서 그런 거야. 레오를 찬양에서 찬 거라고. 아니. 아 올해 템 너무 못해. 아니 한 대 쳐먹고 고조장치에 나갔다고. 뒤에 팀원들 다섯 명 있는데 연막 피는 거 실화냐고. yo 아 그래서 점별당해서 지금 아 그 저 차이가 많은 붕붕해추한테 다 전멸 당했다구 염 쓰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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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l 다 죽었어 역시 알심. 성명 확실하고. 가다들이 다 죽었어. 파킹 디먼. 역시. 공격 와 저거 아이쉬카 너무 쎄 한발만 앞에 들어가 보스가 나갔어 비커스 죽었어? 야 외동자 했더만 그냥 내가 적인자로 산다고 그랬잖아 어 뭐 걸렸어? 그냥 겨보라기 이해는 뭐 그렇게 써보지도 못하고 사망 날대 턴 날대 턴 아니 꽁케이블 ㅅㅂ ㅅ같네 몽케이블 아 이거 또 홍어가 ㅅㅂ 땅 죽일까 먼저 위에서 봤어도 돼 죽여도 되는데 역시 독일 강하군 내 파의 맛을 봐라 위에서 홍어 새끼리라 안 돼요 아니 ㅅㅂ 이 소리였네 왠지 좀 어지러워 여자가 아직까지 있다고? 도로로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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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레마타고 어디다 갔다 소외배터마일을 누가 불렀는가 도로로랏 아 이미 독일에 살 약간 그게 그렇지 않는다 그냥 소련이야 탓에 너무 한심해 한심한건 독일을 타면서 무례한 러시아 언어를 쓰는 것입니다 러시아군가를 부른 것 어 뭐야 보험도가 빠졌어 원은스 레나 타고있다 해서 레나 타고있다 원을 쓸까 네놈을 밥 먹으러 갔대 아 나 공주 좀 키워야겠다 공주 2, 3 아 오랜만이다 레나 탈까 레나 탈했나 레나 탈래요 레나 탈래요 레나 타도 이제 좀 지금 들어갈게요 레나 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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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도 오랜만에 타네. 경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드리비안 보면 참 우울해지긴 합니다. 저도 그래요. 흐흐흐흐흐흐 뭐야 동변상이였냐? 당연하죠. 드리비안하고 5만원인데 12바를 사용하셔도 됩니까? 이거도 사용하셔도 터지면은 저... 진짜야. 저래? 오! 엔딩. 에이... 나 진짜 이해가 안가는데 얘네도 이렇게 크롤러스는 왜 이렇게 대충을 낸거야? 저 이거 지금 스트랍 103 다시 재판매한다. 와... 저 지금 살 돈이 없는데요? 확인입니다. 아직은 살 수가 없어요 이제. 아니 돈은 있어. 근데... 갈게요. 흐흫... 그냥 마운드로 하세요 뭐. 제가 뭐 사라고 강의한거 아니잖아요? 예... 빨리 토대나 보내주세요. 예... 사이즈 한차 가족때문에 대나무트 초조상 못한다니 정말... 흠? 아니... 그런 이유가 없죠. 사업입니다. 오케이 뭐 스키는 몇시간 소요될테니까. 아니... 사실 트릭이보다는 제 차에 돈이 없어요. 오케이. 이거 누구야? 포테토? 대포테토 이 대포테이토 누구야?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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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8랜드 지금 돈이어서 배치를 못하고 있는데 난 배치할 수 있는데 아까워. 솔직히 저랑 한번 탄 다음에 죽으면 저랑 탈 이유가 없어진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아일로브 케이스 난 한번 타면 전 타가오니 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좀 제대로 타면은 거의 끝날 때쯤이야. 죽으면 어 눈앞에 갑자기 마리아나 슈가 있는게 아니냐 이거야 갑자기 족간네 그 호라이들은 대체 어느 쯤이야 근데 지금 독일 연안 해군도 희망이 없어? 근데 제왕 해군은 제왕하고 제왕 해군입니다. 아니 독일 연안 해군 연안 해군 연안 해군 끼리 붙어도 켈런 꺼내면 다 되는 줄 아는데 영국에 들어오면 끝났어 그렇구나 극일제가 희망이 있는지 아쉽게 냉전이나 냉전 들어가도 도망 없어 그렇지 없어 어차피 눈앞에 아이오와 개수형이 우리 대가에서 좋던데 뭐하러 흐흐흐 아니 꼬리 어느 해군 사령관은 말맞다면 우린 용감하게 싸도 뒤지면 되는거야 하여 뭐라고? 꼬리 한 대 맞았다고 격추장했어 하 독일이 안 돼 영국 가야돼 맞죠? 영국이야? 이게 라디야 미국이야 하아악 미군 사령관 미국 사령관 정국 사령관 정국 사령관 정국 사령관 정국 사령관 정국 사령관 정국 사령관 출발님 아아 연해군 사령관 일본하고 영국하고 미국거 애들 보면은 네 괜찮아 우린 저기 1채만 봤어 이탈리아의 대한미술이라고 이봐 아예 대공미사일도 있잖아 맞아 없는게 없어 시발 왜 이탈리아 놈들한테 대한미술 대공 다 주시는건데 니 사이에 몰라 이탈리아 이탈리아 대공처 대공처 이탈리아 연해 살고 나라에서 도추당했어 대공살로 전에 끄고 있진 않아 흐흐흐흐흐 너무 귀찮아 이러니까 영국이 사인다니까 영국 뱅가드 나오면 좋은데 영국 다 추가해야되지않을까요 어차피 고지 쓰면 아아 아니네 아 지금 보니까 마리아 저거 뭐냐 세거하나 더 나온거 위험해 보이던데 장갑 좀 더 약한거 같아 마리아보다 저게 저거 보니까 폴 타바 개량형 같던데 폴 타배치라던가 생긴거 부터 그런거 네 어 와우 바울 잡히네 이 약간 해외에서 좀 좋은가 보다 이거 우리나 우리 쪽보단 이발 뭐야 나토도 좋던데 이거 일단 우리 우리 독일의 전술살릴수 없네 자제 우리는 그냥 돌진하고 그냥 상렬하게 전술하실 수 원래 독일에서 그거잖아 베릴라 그거는 2차 대전식이고 1차 대전식이고 1차 대전은 그냥 진짜 쌍란자식 몬싸움이 난타죠 아니 니가 그거였어 난 독일이 전부 다 그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고 와 이거 진짜 적응 안된다 스팟 어 나도 적응 안되 뭔가 프로토타입 같지 않아? 이거 느낌이 존나 이상하다 흐흫 예 오 아저씨 네 내 쪽에 전함이 없군요 네 팀에서 같은게 있잖아요 나 진짜 이거 적응 안되는데요 이거 거리 조절 그런거 없어요? 없는데 그냥 이거 이거 몇시 차원 된거 같지 그냥 쏘면 되는거야? 그냥 쏘면 되는거야? 어 거짓되긴 하네 존나 느리게 되는데 어 오 여기 오오오 거짓카나가 그거였다 아 그 마털에 위치한거 쓴다 어 그러네 빨간색깔이가 뜨네 어 마리아가 마리아에 쫓았는데 야 우리 쫓을 수 있어 와 남은 시간을 알지 이제 그냥 좋아졌네 마리 이게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알기도 하고 그냥 우리가 눈대전송에 더 잘 맞겠는데 그냥 우리 짬 그냥 짬으로 하겠다 우리 그냥 흫 안맞아 이거 그만 나 나도 지금 안맞아 이거 지금 어 아닌가? 맞나? 뭐지? 모르겠어 이거 이상해 거짓기가 약간 옛날에 저도 마음에 드는데 지금 좀 별로야 옛날에 저도 마음에 드는데 아니 이거 자동 이렇게 되면 진짜 귀찮은데 가끔 가다가 가끔 가다가 가끔 가해진 얘네들 뭐가 얘기하느냐 몇 달 잡았는지 진짜 많아 뭐 젓같아진 것 같은데 이게 아무도 봐도 뭐 이게 우리가 옛날 시스템이 익스텍스 옮길 수 있게 한 것 같은데 일단 옛날에 봐도 불편해 옛날에 더 나아요 이거 수동으로 이거 거리 측정이 안 돼 근데 그래서 여기 논나 지금 X값만에 Z값이 안 맞죠? 아니 Y값이 안 맞는데 아 뭐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예미한데 일단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번 해봐 봐 아니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디자인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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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프로토타임 게임 같지 않아 이거 지금 아 뭐 이렇게 돼 있냐 디자인이 아 막았다 이제 아 아 드디어 맞다 아 아 아 아 대충 좀 표정 맞춰주신가보다는 좀 편하긴 한데 아 아 아 난 이럴바면 옛날에 나왔다 이럴고 아 아 나 지금 그 생각하고 있긴 해 진짜 안 맞아 아 이럴고 아 아 마지막 데어리 마이종스 쩍 100cm 빠른받아 찾으면 안할거니 우리 온두从에 마련これ 있는것 같아요 어 잡았다 뭐야 가를디야 왜 제가 저기있냐 네. 내가 잘못 쏘는 건가요? 왜 하나도 안 맞을지 카치 이거 옛날처럼 쓰는 게임 해봤어요. 마우스 휠이 내리니까 0점이 내려가긴 해. 내려가는데 그 이상 안 내려가는데요? 그냥 내려와봐. 계속 좀 많이 내려야 돼. 와 나 이거 웅나 올라왔네. 앞에 카알루테가 막 세대 있는 것 같은데? 내려서 독일이 안된다니까. 카알루테 쓰는게 다 죽였어. 어 이젠 돌려왔던거 다 했잖아. 나 애통감이 오는데 어떻게 쏴야 할지. 어 이제부터 약간 하다보니까 느낌이 많아 약간. 근데 나 왜 이렇게 갑자기 불이 터져나왔냐? 어! 잠깐만 불포 다 터졌는데. 잠깐 불안한데. 예? 예? 근데 약간 불안해요. 어디서 쏘는거지? 와 이제 맞았네. 일단 카알루테 엔진. 엔진 깨뜨린. 일단 제 후방에 있는 브로클린인가 살려나나 모르겠지만은. 아 뭐야 계속 쏘는데? 어! 한교나갔다. 일단 보니 한교나갔어. 아 소화특이 어떻게 해야되겠는데 나중에. 어 뭐야. 전암 아니야? 전암 어디있어? 전암 저기있다. 뭐야. 전암 저기있다. 뭐야 죄송한데. 예? 말이야 아니야 저거? 휴가라고? 아 진짜 나 쏜다고. 휴가라고? 아 시발 저땠다. 상탱이. 우리 좋탱이 같은데요? 뭐갖고나 했다. 개악하네 진짜. 와 아니야. 나 그냥 핸드폰으로 들어. 핸드폰으로 들어. 어... 오늘 저사람 밥먹고 온다 했을 때. 알겠다라던데? 난 모르겠다. 어... 어디 할거면. 하도가 숨을 수 없으시겠는데. 어 그래? 나도 모르겠어 밥먹어. 어 그래. 왔네지 양반. 해. 하핳핳. 봤는데? 님 님 님 님 님 님 님 님. 아 더있어. 아 더있다. 더있어. 뭐야 이치야. 전암 있어요. 그 사람이 뭔지 모르겠어. 시국할 수도 있고. 마리아 할 수도 있고. 사이저. 사이저야? 사이저랑 마리아하고. 사이저랑 아 시발 그러면. 아... 마리아 아저씨. 네? 최근 나온 그 러시아 계량형 전환인데요. 걔는 마리아 봐 약하지 않나? 네? 걔 홀타박 계량형이야. 그니까 마리아보다는 별로 안좋아. 저거는 또 많이 대화하고. 오케이. 제가 집중사각장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님이 뭘 해야 돼. 저요? 근데 피타적으로 하고 있는 애들이 저를 무시하는데요. 무시한 것보다는 저 지금 맞지 않아요. 저거 지금 cv키로 일단 맞추지 못하겠어. 아니 cv키로 족같네? 나 어떻게든 안잡았긴 했는데 이거. 아저씨 이거 마우스 힐이 아니야. 이거. 이 cv. 이거 마우스 힐로 하는게 아니야. 그거 있잖아요. 그냥 마우스를. 칼짝 아로 내려봐. 그럼 피타 좀 할꺼야. 아.. 나 가장 싫어하는 디라이더 한참으로 하나도 모르겠는데. 우리 이거 중간에 안되고 절대. 야 이제 뭐.. 어.. 전화 말 할 일 끝날테니까. 나 그냥 씻고 올게. 한.. 7시 10분? 아 그래 나도 밥먹어야 돼서 그냥 천천히 하다 올게. 어.. 나 집야 바라까고 있긴한데. 난리가. 또 집압! 뭐야 약간 프린스토르기 버프먹은거 같네 버프먹은 안먹다 일단 좀 망할지 못하면 전원들부터 돌려야겠는데 부팠턴 사냅고 쪽에 불 붙였다 아니다 양상기에 근데 키만 알았으면 위험한데 내가 아는 스키가 사냅고가 6포리 안나오고 내 아부턴 사냅고가 6포리 안나오고 근데 잠시만 이거 원래 여기에는 레이더 있잖아 아 있어 근데 왜 이거 그게 안돼? 아 잠깐만 저거 파트백인거 같네 스키 지원 가능해요? 아니요 저 지금 올게니안 지원 못해요 올게니안 쓰면 올게니안 쓰면 올게니아니면 그것은 해맞는데 왜 뭐하시냐 저 지금 난타져버리고 기능한데요 위험합니다 위험한건 알고있어요 아 아 아직도 거 그대로이네 근데 울티미에도 그거 있는데 러시아스전원 있어요? 근데 지금 뭐한대요? 지금 이렇게 딴거 때리고 나한테 뭐 사업자니 별로 안되니까 아 관철갑상 사재놀이 나고 관철갑상 죽지말고 그래 집어넣어. 가위드하였어. 아 잠깐만. 개새끼 내 손을 죽이고 마. 아 이거 마우스 2킬로로 쭈르덩이 한다. 1갱 치는데요. 1장 이상 안 줄어들고요. 마우스를 좀 내리면 조정돼. 어허. 진짜. 아 가지 개새끼가 나왔어. 아 잠깐만. 제발 잠깐만 영품이라고 해줘. 수입이 5만원 쓰리고 5만원. 안으로 이미 나왔어 수입이. 네. 네. 그 못쓰기 전함이 뒤졌고요. 수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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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줄 수 있나요 혹시? 안보여 프린트 호이겐은 아닌데 오이겐 맞아 어.. 혹시 잡을 수 있겠어요? 지금 탄이 없어 백일 쟤 오이겐인데 오이겐이면 나 못잡아 도로도로 쟤가 꼴이 터틀백이여서 아이징 개새끼들 지옥에 나갔다 일단 기간포 사거리 밖으로 멀어져야겠다 어 하나 연호사니까 다 나갔다 지금 오빠 나도 저놈한테 맞고있어가지고 지금 사는게 사는게 아니야 내가 일단 저놈들 잡으려면 순영함들 라인을 돌파해야 하는데 그 돌파가 있겠다 실패 둘 둘 둘 둘 둘 셋 사이즈한테 카코 먼저 죽었는데 카코 먼저 죽었는데 나도 전함인 예 카코 전함이에요 저남인지도 물론 이번엔 시범하고 별로 생각나는게 있어? 아 끝말고 됐다 알려줘.. 죽고싶지 않아 살려와 저만 더 폴 타바네 폴 타바바 아래에 잡았다 예 네 전화하는.. 아니 저 시키가 밑에 있는 저.. 뭐야? 아니 밑에 헬레나랑 크린터인 두 새끼 개싸다니깐 똑같네 내가 저 남들보다 조건을 못하겠다니 어.. 그게 오틱이니까 너무 터마한데? 어.. 시우가 떨어졌다 콜 타러 잘 잤는데? 흐흐흐흐흐흫 아 문제 어디냐.. 이런것들 감타해야한다 왜 시발 시우가 두 번째 걸 꺼낼거같은 느낌이지? 예.. 지금 문자는 끝난겁니다 희망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그냥 당사 잡고 가야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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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량은 이렇게 날 쏘는데 제 얘기 되면 뭐라고 하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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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애들은 쏘긴 쏘고있어요 와.. 지금 시간이.. 저 남이 아직도 되겠어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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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어.. 아.. 아.. shields써 아.. 아.. 어 іс.. 오디코멘 하나님코멘 죽였다 와 디스코멘트하니 디트로이셔 당하셨네 와 오디코멘 영국 드레조로 생겼다 개꿀 선생님 지금 전수약 길어지고 있어요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쪽에서 망할 타이점 없인다고 타이점은 그냥 오레정지에 오레를 누리기 시작했어 마우야 진짜 타이져 타이점 죽었다 나이스 불타다 자 우리 이제 그냥 하면서 마치고 우리 갑시다 저는 조비 당하고 있으니까 뭘 할 말 없어 네 지금 저 한 300발만 맞은거 같거든 지금 존나 아파 그냥 그만큼 크레이영 오이게인은 튼튼하진 튼튼하진 겁니다 이 씨 오이게인은 튼타하긴 했는데 뭐 튼타하다고 제가 그 독일의 특수의 그 파트를대 저 때 왜 죽같긴 해도 예? 죽다구요 잠가게 처럼 고안해지다 보니 고안해지다 보니 고안해지다 보니 오해 멋져서 맞아가지고 진짜 연사랑 해가지고 장갑선을 다 헐어버린 거 아닌가 이제 연사랑 해가지고 장갑선을 다 헐어버린 거 아닌가 속연상 올해 전투는 가능하지만 아시험이도 가능하세요 장이 빨리 무릎 가능하세요 오빠 너무 무거워 장가에 비해 너무 무거워 거의? 나 하나 잡아 안 돼? 저 비행기임? 네 아저씨도 길이 많잖아요 예? 오히려 그냥 골티머랑 길이가 좋대 그래 근데 골티머도 가볍지 않나? 근데 골티모어가 장가도 좋잖아 예 그니까 길에서 문제나니까 아니 생각보다 대공 센 것 같기도 하고 보이긴 너 아 이제 막 이제 막 그거 하면 안되네 막 그거 뭐냐 마우스 중간 버튼 넣어가지고 막 하면 안되네 겉듣기가 씨마 존나 느려 그냥 그래서 지금 간에 의존해서 쏘고 있어 그니까 얘는 그냥 가만히 쏘야겠다 그니까 얘는 그냥 가만히 쏘야겠다 아 깨야 내가 순두당수는 거 뜬다 순두당수는 거 뜬다 순두당수는 거 뜬다 아무나 맞더라 어 corporal 어 어 인테리어 내가 할마나봐 사와 위원하지 광고 응 뭐야 이게 역시 수프함이 intensely 보험 심지어 어레이정 있어? 조심해 어레이정? 살았다 아 어레이정 고폭탄을 가버렸냐고 된장 여기다 어레이정 끌고 한건 뭐야? 이거 몇 밀리지? 105밀인가? 105밀 부품 맛이 어때? 끔찍하지? 저 아저씨 탄이 응? 이거 적응 못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있는거 같은데? 그니까 애들 탄 던진게 좀 어설퍼 오히려 유비드 유비드 우리보다 더 잘 뜯으신거 아니면 이제 감타진 고인물 아니면은 이런거 족가구 그냥 몰래처럼 하던사람들 와 이거는 뭐 슈트럭 해야하잖아 이거 도전을 어 근데 이거 마우스에 누르면은 내려가긴 해 좀 많이 그냥 계속 스피드 내려봐요 마우스 많이 내려가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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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괜찮았다.. 이 장난값은 했다.. 난.. 사실 저함벌은 오이겐 더 많이 했지만.. 난 값도 못 했다.. 난 파전 버리다가 하필 화재가 탄약국까지 일어날 줄 몰랐다.. 나도 ㅅㅂ 그거 당했어.. 너무 슬프다 진짜..